요즘 대형 건설사들이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이름에 그 브랜드가 붙어야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여기저기서 그 브랜드를 쓰겠다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노량진 뉴타운 4구역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건설사인 현대건설에 기존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대신 DH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붙여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현대건설은 DH는 서울 강남과 여의도, 용산의 한강변 아파트에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주변 다른 단지들에는 다른 회사 최고급 브랜드가 붙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우를 결정한 데는 서밋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때 다른 회사를 누르고 공사비를 더 받기 위해서 최상위 브랜드를 붙여주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노량진 재개발 단지 외에 서울 중구와 광주 광역시 등에서 최상위 브랜드 이름을 놓고 갈등이 터지면서 건설사와는 계약 해지에 소송, 조합 내에서는 조합장 해임 같은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최고급이 붙는다고 해서 집값이 마냥 오르지는 않는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런 네임밸류를 보시고 한번 보기를 원하시기는 하시는데요. 다른 조건들도 많이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까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브랜드를 쓸 경우 헌집처럼 느껴진다는 불만이 많아 고급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